안녕하세요. 이번에 FC서울로 이적하게 된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팀에 잘 적응해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스피드랑 파괴적인 돌파 이런 걸 통해서 상대의 수비수를 좀 곤란하게 만드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거를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FC서울이라는 팀이 워낙 좋고 우선 어떤 선수더라도 한 번씩 경기를 해보고 싶은 팀에 합류해보고 싶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흔쾌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팀 전체가 되게 단단하고 선수들끼리 호흡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분석할 때도 되게 고생 많이 했고 경기를 뛰었을 때도 되게 번거로웠던 팀이었습니다. 우선 찬희하고 처음 왔을 때 연락을 했거든요. 그때 얼른 오라고 현철이 형도 이제 연락했는데 현철이 형도 얼른 와서 얼굴 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연락만 했었습니다. 나상우 선수하고 이제 같이 공격수다 보니까 보고 배울 점도 많고 친해지면은 서로 이제 많이 조언도 듣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천에 있을 때 7골에 2어시를 했는데 우선 그때도 포인트를 득점 어시 포함해서 10포인트를 하자라고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때 미치지 못해서 이제 이번에는 좀 10포인트를 목표로 삼고 그 이상을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었다 보기보다는 이제 남이 만들어주신 별명은 이제 야생마 이제 경기장에 있어서 이제 큰 키에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으니까 좀 야생마 같다는 별명을 지워주셨고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거고 또 팬분들이 원하는 재밌는 경기 또 이기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 팬분들께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FSC All fans. My name is Hossam Iesh and I am from Sweden. I play like a right wing and I play very hard and working hard for the team and help the team to win. It's a fantastic club, big club in South Korea with a lot of fans, fantastic stadium. So I'm going to enjoy. My memory when I play against South Korea, it was a really good team. They play very well. It was very good to see. I have heard it's a good fans here in Seoul. It's a good football. It's a good league with very good games to play. So I hope I'm going to enjoy that. Trying to get the top three, top four with this team to help the team to qualify to Champions League. This is my goal. Kamsah Hamnida. Kamsah Hamnida. Hossam Hamnida detrat sûr. 감사합니다.